구독! 좋아요! 빨리 빨리 빨리! 고생합니다. 어 그래 세븐아 다음은 뭐지? 세금으로 가기 때문에 감사합니당.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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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지만 난 안 맞지. 힘들다는 얘기예요. 나 이거 밥 사줄게 해. 밥 사주는 게 최고인데 나는 그러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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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오감없이 맞장한다고 해서 너무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 머릿속에서 지우는 짓이니까 알았나 아니 아니 프로그램 프로그램 끝나고 밥 먹으러 가려고 하면 항상 푸드코바이가 돼가지고 cycle 회식을 하고싶어도 다들 너무 푸드코르 상태시니까 근데 우리 옆에 댄서는 konnte 안 먹지 말고 다들 항상Sí 저너 이런 чуд ni 안 먹지 말고 우리 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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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오!!! 힘내, 힘내. 으으... 나 오늘 근데 Touch가 진짜 이걸 할HA. 괜찮아 내가 먹을게. 진짜로? 내가 LAX 등극한다. 오케이 오케이. 채소 많이 넣으면 좋네? 채소 많이 먹지 말라고요. 우선 벌저부터 채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너무 커 아니 근데 저 반 나눠 놓았는데 꼴이 왜 다 여기있어? 많이야 많이야 네 너무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십니다 지금 다들 지금 정신이 나가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아예 집중을 안해요 왜냐면 지금 장어 먹어야 되거든요 예예예 방송을 보고 느낀 점이 있습니다 형님 네네 방송에서 저희만 고래고래 소리를 치더라구요 아하 예예예 예 또 제이드의 1위니깐요 예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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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몇 마리 먹는지 본다고 10마리 그럼 나 여기 손 안 대고 친다 10개보다 2개 우리 가정편이잖아 니 가정편에 기를 죽이면 안되지 오빠 10마리 같이 먹어 10마리 10마리 김광이 옆에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주 감탄스럽네요 분명히 저한테 컨디션을 좀 안좋아서 그랬었거든요 먹어서 눌러버리네 아 이거 기본으로 나오는 저는 콩나물국인데 장어미인이라고 많이 주셨어요 음 아 그러네 너가 더 너가 큰데 잡는다고 했잖아 이거 잘라 야 지금 우리 선수들은 점점 얼굴에 기름기가 쫙 흘러 넘치는데 우리 관장님은 점점 살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관장님이 들어오실 때마다 살이 빠져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들어오실 때마다 꼬리가 왜 나한테 나왔어? 형이 많이 드시라고 했어 네 쟤는 안먹어도 괜찮아 되게 많은 사람 나 벌써 아들 한 마리 일게요 응? 아니 태근아 흘미가 기가 기분이 좋나? 좋다 그래서 기분이 좋지 좋다 왜 할래? 박성인이라 바닥 쪽 뒤에 짝 해주세요 박성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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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김찬은 지금 3분째 싣고 있는거죠? 너무 바삭바삭해요 아우 입안에 빡차스러워요 어쭈비 어쭈비 김제 대지 말고 먹어 어억 내방 GE 깬깬놈중 한 번만 해주세요 다 그런 말이라귀야 깬깬놈중 한 번만 해주 אנ 응 우리는 이런거 하면 안된다니까 야 뭐야 너희도 깨끗떄 주는 거야 지금 우리 이런거 하면 안된다니까 경고 경고 깨끗떄 줘요 정교 Neg area 동생인데 동생이라고 이상한거 아닌강 오케이 égal 야 너희도 깨깃돼 주는거예요 지금?! 우리 이런거 하면 안됩니다 경고 경고 깨깃돼줘요 오 동생인데 동생이라고 이상한 거 아니야? 빨리 자고 오세요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우와 저거 한 마리 아니에요 지금? 한 마리 다 든거 아니에요? 그거를 한 마리 위를 썼으면 그거를 한 마리 되신다고요? 도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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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가 달라서 다른건지 아무튼 달랐어요 달라 달라 달라요 자 장흐가 편지 포인트 잡으세요 자 장흐가인데 사실 어떻게 잘못 자칫하면 빌 수 있는 생선이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노비림 노가시 노가시요? 가시가 없다는거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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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커 장흐가 지금 손으로 막고 있어요 나 장흐가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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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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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꼬리 꼬리 압권했어 대란이 도출팀은 이제 바꾸보다는 내딛게 우와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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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런식으로 많이 먹었어요 이런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 25라운드 마지막 25분이 이제 3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25라운드 하면 큰일 나는거죠 오늘 25라운드 하면은 예 일단은 뭐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왜 우리 방송국 시청합니다 네 정말 네 우리 선수들한테 진짜 딱 한글자 외치고 싶습니다 아 아 아 아 경고 줘야 될거 경고 줘야 될거 경고 줘야 될거 네네네 아 중계진은 건드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중계진까지 건드네요 이제 여러분 lots 네네네네네네네네덱 그것ellschaft 네네네네네네 that 선수들 어때 somos 감사합니다.